안녕하세요 에이미입니다. 발음을 부탁해 Day 14 시작합니다. Unit 14. U. Book. 네, Unit 14. 오늘의 Target Sound 만나겠습니다. 발음 기호가 참 귀엽게 생겼죠? 이 발음 기호는 별명을 붙여 볼까요? 말, 말, 구, 편, 차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말, 말, 구, 발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 발음을 우리가 Book에서 만나는 건데요. 지난 시간 발음을 살짝 복습을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 이렇게 끄는 사운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W는 발음 체계에서는 반모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얘는 순수한 모음은 아니라는 얘기죠. 반모음 또는 반자음, 반반인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입술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잖아요. 말아서 뽀뽀하듯이 우해줬어요. 이 사운드는 좀 긴 장음의 우 사운드였다면 오늘의 bén NA 의 말발굽 사운드는 조금 보시다시피 입술에서도 차이가 나요. 얘는 조금 타이트 하죠 입술 주변에 근육이. 이 입술은 부드럽게 힘을 좀 빼고 살짝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그러면 우리 설명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한번 소리를 내보시고 오늘의 말발굽 사운드를 위해서 입술을 조금 더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은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조금 덜 옆으로 이렇게 편하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세부사항에 원어민 러셀 선생님이나 레이첼 펜니 선생님 추천 동영상 보여드리잖아요. 그분들 원어민 선생님들의 입 모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소리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Do not push them into a tight circle. 그러니까 밀지 마세요. 그 입술을 아주 경직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밀지 마세요. 편하게 입을 그냥 벌리고 우 우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나왔죠? 말발굽 사운드는 아주 짧아요.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힘 빠진 소리예요. 우 보다. 네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원어민 선생님 영어 설명 듣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 단어 짝을 통해서 사운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운드 우 하고 오늘의 털게 사운드 우 네 긴 우와 짧은 우 비교하시면서 단어 들으시는데요.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동사 보다. 웅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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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당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보시면 광대 또는 바보 우리 놀릴 때 쓰는 바보 그 다음 얘는 꽉 찬 뭐 많은 물이 지금 꽉 차 있죠. 여기는 정장이죠. 네 이거는 그 숯 검댕이 뭐 숯검댕이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요리 용어죠. 레스 듀라는 게 찌개라는 뜻도 있고 어떤 음식을 이렇게 뭉근하게 이렇게 고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좀 푹 삶아진 뭐 그런 요리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서있다 서있다라는 뜻이죠. 정말 비슷하지만 이렇게 반모음의 소리 중간에 우가 정말 들리는지 얘는 짧게 끝나는지 비교하시면서 우리 단어 듣겠습니다. 유닛 14 Step 1 Listen to these word pairs. Luke Look Pool Pull Fool Full Suit Soot Stewed Stood 그러면 이번에는 두 단어 소리를 듣고 같으면 S 다르면 D 를 하는 Test Yourself 풀겠습니다. 그리고 Step 2에서는 Listen to each sentence and circle the word you hear. 그렇죠. 각각의 단어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들은 들은 여러분들이 들은 단어의 circle 하십시오. Test Yourself 들어갑니다. Unit 14B Test Yourself Step 1 Listen to the word pairs. Write S if the two words are the same or D if the two words are different. 1 Pool Pool Two Look Luke Luke Three Fool Full Full Four St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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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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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 Suit Soot Step 2 Listen to each sentence and circle the word you hear. One The sign on the door says pull. Two Luke I want you to come here. Three Where did that black suit come from? Four I think he's full. Five I stewed the vegetables in the pot. Six She stepped on my foot. 네, Test Yourself 잘 보셨습니까?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소리였죠. 그러면 이번에서 의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말도 문맥을 통해서 구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영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웅덩이라는 소리였을지 아니면 당겨라 당겨라라는 소리였을지 만약에 헷갈렸더라도 여기 보시면 The sign sign인데 문에 있는 sign이 뭐라고 표시하는 걸까요?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의 웅덩이라고 쓰여있을까요? 문의 당기라고 쓰여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건 사운드로 구분하면 좋지만 또 하나 우리는 항상 주변에 이렇게 문맥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는 것도 기억하세요. 네 2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look 였을지 아니면 여기를 봐 하는 look look 였을지 여기 뒤에 보면 나는 너가 I want you to come here 나는 너가 오길 바래 이리 와봐 그러면 어떤 거였을까요? 이렇게 한번 또 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번에서 I think 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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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이게 어플이면 he's 라고 들렸을 것 같아요. he's a fool 하면 나는 그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해 라는 거고 I think he's fool 그냥 I think he's fool 하면 이때는 그 사람이 배가 부르다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배부르다를 하고 싶은데 I'm a fool I'm a fool 이러면 저의 마음은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죠. 난 배불러 I'm fool I'm fool 그런데 제가 우 사운드를 여기에서 만들면서 어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이거는 fool 얘는 fall 차이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Dialogue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Step D Dialogue Looking for a book 나왔습니다. Her name is Julia Julia가 지금 책을 찾고 있어요. 우리 책 할 때도 보면 book 가 아니라 여기에 book 우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다. 짧은 말발굽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Julia가 책을 찾고 있는데요. Julia can't find her cookbook 요리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지금 부탁합니다. Luke 에게 도와달라고 그녀가 지금 그 요리책 찾는 걸 도와달라고 Luke 에게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닥테이션 받아쓰기를 하실 건데요. 받아쓰기에 들어갈 이 공통된 단어들이 여기 보시면 should shouldn't could couldn't would wouldn't 지금 다 이 조동사들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쓰여있는 이 OU OU 요 발음들이 오늘의 타겟 사운드인 이 말발굽 사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should 가 아니라 그냥 should shouldn't 네 could couldn't 이렇게 우 사운드 없는 짧은 U 이 사운드를 기억하시면서 네 여기 빈칸에 알맞은 조동사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바로 닥테이션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Unit 14 D Dialogue Looking for a book Step 1 Listen to the dialogue Fill in the blanks with should shouldn't could couldn't would or wouldn't Luke could you help me look for my book? I'm not sure where I put it. Which book? My new cookbook Good Cooking Should I look in the bookcase? No The bookcase is full It wouldn't be there Maybe you should look in the living room I looked everywhere Even under the cushions Couldn't you use another cookbook? No The cookbook I'm looking for is a sugar-free fat-free Food-free cookbook? Very funny You eat too much junk food It isn't good for you But it tastes good Well You shouldn't eat so much sugar Hmm I think you took that book and put it somewhere so I couldn't use it I didn't put it anywhere I think you should look under that box of cookies Oops 네 지금 저와 함께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원테이크 순서를 하셨구요 여러분이 또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건 이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끊어서 이 빈칸을 다시 한 번 채웁니다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끊어서 정답 채우기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처음부터 원테이크로 들어서 정답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실 때는 몇 단계요? 원 투 쓰리 세 단계로 이 블랭크를 채우십니다 저런 여러분하고 이 1단계를 했구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용해서 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정답지를 가지고 우리 독해 하겠습니다 네 줄리하고 루크의 대화입니다 루크 지금 우리 조동사들 많이 나왔죠? could you help me look for? 찾다 내가 내 책 찾는 거 좀 도와줄래? could you help me look for? 룩보는 찾다죠 내 책 찾는 것 좀 도와줄래? I'm not sure 잘 모르겠어 where I put it 내가 그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이렇게 동사 다음에 where 부분 나오면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 which book? 어떤 책? my new cookbook 내 새 요리책 좋은 요리하기 should I? 여기서는요 이게 합쳐져서 그냥 should I 하지 마시고요 should I? 갑니다 should I look in the bookcase? 책장을 좀 볼까? bookcase? no no the bookcase is full 다 찼어 wouldn't be there 그게 거기에 있을 리가 없어 그가 제안하고 있죠 maybe you should 여기서 should는 보통 제안이나 충고할 때 많이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look in the living room 여기서 look in look in 하고 연음 처리합니다 look in the living room 여기서 R 사운드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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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room 하시면 이거는 그 옷을 짜는 배틀 기계예요 room이 아니고 room living room I looked everywhere looked looked everywhere 다 찾아봤소 even under the cushions 여기서 even은 심지어 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쿠션 밑에까지 couldn't you use another cookbook? 할 수 없니? 라고 지금 찾다 찾다 못 찾겠으니까 다른 요리책 사용할 수 없니? 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어 그 요리책이 어떤 요리책이냐면요 I am looking for 이 부분이 이 요리책을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그 요리책이 is your sugar free fat free 좋은 표현 나왔죠 무가당 이거예요 무가당 그러니까 sugar free 여기서 free는 자유가 아니고요 없다 없는 그러니까 무라는 뜻이에요 무 sugar free fat free 이렇게 무가당 그 다음에 저지방 저지방이 아니네요 거의 지방이 없는 어떤 특별한 요리책인 것 같아요 interrupting 하면 그 중간에 끼어들면서 원래 interrupt가 방해하다거든요 그런데 말할 때 방해하는 것과 끼어들면서 지금 농담을 던지네요 food food free cookbook 음식이 없는 요리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음식 요리책 이러다 루크 한때 맞겠는데요 very funny you eat too much junk food 맨날 넣어 불량식품 junk food 불량식품은 너무 많이 먹잖아 it isn't good for you 그건 너의 건강에 좋지 않아 good 시 아니라 good 그냥 바로 짧게 good good for you 그래서 줄리아가 우리 루크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but it tastes good but it tastes good 그렇죠 but it tastes good 그렇죠 우리 junk food 너는 항상 맛이 좀 좋죠 taste good taste 하면 예 맛이 나다 맛나다 맛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어떤 맛이 나다 라는 뜻입니다 좋은 맛이 나 그러니까 맛있어 라는 뜻이죠 well you shouldn't eat so much sugar 너는 그렇게 많은 설탕을 먹으면 안 돼 이것도 충고입니다 I think you took that book 네가 그 책을 어디다 치운 것 같아 네가 그 책을 가져가서 and put it somewhere 어딘가에다가 둔 것 같아 그래서 I couldn't use it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제 생각에 이 줄리아의 음모론 같습니다 네 루크가 얘기합니다 I didn't put it anywhere 어디에도 두지 않았어 pause 잠깐 잠깐 멈추면서 I think you should look under that box of cookies 나는 너 생각 내 생각에는 너가 봐야 한다고 생각해 어디예요? 그 cookies 쿠키 상자 아래에 그래서 picking up the cookies 그 쿠키를 들면서 oops 네 실수할 때 하는 그 효과음이죠 같이 해볼까요 oops 네 우리 수업 시간 때 한번 oops 해봐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리아와 루크의 네 food free cookbook 음식이 나오지 않는 요리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딕테이션이니까 한 문장 한 문장씩 끊어서 빈칸 채우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레이첼 선생님 러셀 선생님 또는 펜니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을 꼭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말발굽 사운드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사운드로 만나요 바이 unit 14a word pairs step 1 listen unit 14a word pairs step 1 listen to these word pairs luke look pool poll fool fool full suit soot soot stewed stood unit 14b test yourself step 1 listen to the word pairs write s if the two words are the same or d if the two words are different 1 pool pool 2 look look luke 3 fool full full 4 st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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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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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uit soot step 2 listen to each sentence and circle the word you hear 1 the sign on the door says pull 2 luke i want you to come here 3 where did that black suit come from 4 i think he's full 5 i stewed the vegetables in the pot 6 she stepped on my foot unit 14d dialogue looking for a book step 1 listen to the dialogue fill in the blanks with should shouldn't could couldn't would or wouldn't luke could you help me look for my book i'm not sure where i put it which book my new cookbook good cooking should i look in the bookcase no the bookcase is full it wouldn't be there maybe you should look in the living room i looked everywhere even under the cushions couldn't you use another cookbook no the cookbook i'm looking for is a sugar free fat free food free cookbook very funny you eat too much junk food it isn't good for you but it tastes good well you shouldn't eat so much sugar hmm i think you took that book and put it somewhere so i couldn't use it i didn't put it anywhere i think you should look under that box of cookies oops what how i i i i i i i 감사합니다.